어머님들 혹시 코로나 때문에 피아노 학원 보내기 많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혜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피아리노에서 초등학생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 인기 많은 선생님이에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걸 즐거워한다 그 모습 하나라도 되게 잘했네 너 피아노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일단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실제 레슨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성인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초등학생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고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만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여러 군데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남매도 하고 계시죠? 네네 맞아요 남매로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는데 피아노 잘 치죠? 진짜 잘 쳐요 그리고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2학년 4학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피아노 앞에 레슨 시간만 되면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네 맞아요 특히 실시간 저의 연습 체크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미리 핸드폰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전부터 그래서 먼저 미리 들어와 있어서 저가 선생님 왜 미리 안 와요? 막 이래요 아 진짜요? 네 왜 안 와요? 왜 늦어요? 근데 저 안 늦었거든요 저 늦은 적 없는데 왜 늦냐고 물어보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기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럼 어머님들도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도 옆에서 항상 계시다가 아 이제 수업 이제 연습 체크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좀 피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님도 저를 궁금해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이제 얘기할 그 순간들이 사실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습 체크를 통해서 부모님이랑도 어머님들이랑도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때 기다렸다가 뭐 아이의 뭐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럼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어머님들이 선생님이 레슨하는 스타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피아리노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은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어 괜히 레슨 스타일로 우리 아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갈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방문 레슨 하다보면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게 있을까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믿어주시고 선생님 편한 대로 해주세요 선생님이 편하신 대로 수업해주시면 저희가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해주셔서 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레슨 하다가 처음으로 피아리는 온라인 레슨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셨죠? 카메라 앞에서가 좀 어색했죠 아무래도 계속 아이들과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수업이었는데 영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영상을 담아서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한 반응을 제가 즉각적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레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 영상을 집중 잘하나요? 어 처음엔 좀 어려워요 근데 항상 그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옆에 선생님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를 좀 익숙해 하면은 좀 이제 괜찮아지더라구요 그 집중하는 도가 그리고 저도 걱정했던 게 한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지나서 초등학생들은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시간 연습 체크를 하면서 아예 직접 소통을 하고 뭐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떤 부분이 좀 더 쉬웠는지 재밌었는지를 또 직접적으로 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 지유 선생님 긴장한다고 봐요 뭐라고요? 좀 긴장해서 아하하하하하 귀여워 긴장해서 괜찮아 근데 그거 왼손 좀 어려웠지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레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피아노 학원에서 하던 바이엘이나 체르니 위주로 일단은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레벨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레벨에 따라서 바이엘도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저희가 뭐 30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나아가면서 피아노 실기뿐만 아니라 이 곡에서 원하는 이론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체르니 이상인 친구들은 이제 기존에 좀 배웠던 친구들은 곡 하나를 선정해서 이제 그걸 곡을 좀 더 마스터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이 기존에 있던 학원이나 개인 레슨처럼 비슷하지만 무엇보다는 아이의 그 흥미를 위주로 레슨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막 진도 나가는 것도 막 엄청 중요한가요 선생님? 아 진도 속도보다는 지금의 아이가 얼마나 더 흥미를 갖고 있느냐 앞으로 더 얼마나 흥미를 갖고 갈 수 있느냐 가 조금 더 저한테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리코더랑 오카리노도 가르쳐주시나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거는 악보, 개이름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머님들도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콩코리나 연주회 같은 거를 통해서 동기부여? 그걸 위해서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피아리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클래스 오프라인 연주회도 지금 원래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쉬고 있지만 곧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콘테스트 이제 콩코리인데 온라인으로 바뀐 온라인으로 코데로 옮겨 놓은 콩코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배울 수 있나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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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학원 보내기가 무서우시다고 더 안전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사회 신청해 보시고 어 괜찮다 하면은 이제 그때 더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거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요연은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